널 어디서 찾나 했는데 마침 나타났네. 응, 맞아. 클레가 널 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너랑 앉아서 얘기하고 싶지만 이번엔 클레를 위해서 왔어. 클레를 데리고 섬에 오기 전에 이나즈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거든. 그래서 이나즈마의 정치와 풍습에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이번 이나즈마 행에서 고카센 그림 외에도 할 일이 있어서 당분간은 클레랑 놀러갈 시간이 없어. 이나즈마는 몬드가 아니잖아? 일을 마치기 전까지 클레 혼자 다니게 둘 순 없으니까 만국상회에 있으라고 했어.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외로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 다행히도 지금은 너랑 페이몬이 있으니까. 와하! 명의 기사 언니! 명의 기사 언니! 무슨 얘기야? 어디 놀러 가려고? 응! 음, 하지만 알베드 오빠는 바쁘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알베드 오빠가 걱정할 거야. 어구, 클레는 참 속 깊은 아이구나. 흥! 나도 속 깊거든. 맛있는 슬라임이 있을 때마다 널 생각한다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아, 그나저나 클레가 그렇게 기대하던 곳에 왔는데 놀러 나가지 못하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 흥! 맞아, 맞아! 만능의 여행자랑 믿음직한 페이몬이 클레에게 이나즈마를 여행시켜주자구! 클레, 명예기사 언니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 당연하지! 클레는 우리의 불꽃 기사니까 제대로 보호해야 돼. 흠, 그러니까 내 말은 클레한테 별일 없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나즈마의 산벙우리가 없어지거나 도시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클레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 흥, 그럼 안심이야. 알베드 오빠, 재밌는 물건 가지고 올게? 응, 기대할게. 흥, 이나즈마에는 재밌는 곳이 많아. 요정이나 신서 모두 특색 있지. 클레는 어디 가고 싶어? 응? 요정은 뭐 하는 곳이야? 음, 음식이랑 음료를 파는 곳이야. 몬드의 디어헌터 레스토랑이랑 비슷한 곳이지. 레스토랑이구나! 좋아!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겠네. 흐흐, 좋았어. 그럼 가보자.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곳으로 출발! 그럼 클레를 부탁할게. 이로돌이 축제 동안 이도랑 이나즈마 성은 폭죽 금지라고 들었어. 클레를 잘 감시해줘. 클레가 벌써 멀리 갔네. 어서 따라가 봐. 오셔서 차기적인 요리 한 번 맛보세요. 와우, 맛있는 냄새. 여기 뜨거운 김이 나는 칸에서 향기가 나. 명예기사 언니, 이것 봐. 이거 면에 알록달록한 걸 넣었어. 흠, 예쁘다. 그건 국수가 아니라 사골라멘이야. 음, 그럼 저기 접시에 담긴 빨갛고 노란 건 뭐야? 그것도 몰라. 저건 산미꽃이잖아. 그럼 이 노란색 케이크는? 그건 새알마리야. 엄청 맛있다고. 안 먹어봤어? 우와! 사골라멘, 산미꽃이, 새알마리. 다 맛있어 보여. 당연하지. 넌 외국인이라 먹어본 적 없구나? 내가 용돈으로 새알마리 하나 사줄게. 우리 이나즈마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 진짜? 하지만 진 단장님이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건 네 용돈이잖아. 어린애에 코 묻은 모라는 좀 그래. 음, 기억난다. 유의미한 누나의 친구였지? 근데 새알마리 만들 줄 알아? 두 말하면 잔소리지. 클레와 이와오에게 새알마리를 한 개씩 만들어주자. 진짜? 감동이야. 너도 다 컸구나. 그럼 네가 만든 새알마리 기대할게. 왜? 어? 특제 꼬치구이 드셔보세요 누나, 진짜 새알마리 만들 줄 알아? 요리에 자신 없으면 시무라 칸베이 할아버지 가게에서 사도 괜찮아 비웃지 않을게 병역이사 언니, 새알마리는 무슨 맛이야? 우와, 진짜 만들었네! 누나, 정말 대단해! 음, 달콤해! 맛있어! 응, 응! 맛있어! 역시 여행자 최고! 이것도 맛있지만, 역시 요이미아 누나가 만든 게 더 대단한 것 같아 요이미아 언니가 누구야? 새알마리를 만들 줄 알아? 요이미아 누나는 못하는 게 없어! 이야기도 잘하고, 금붕어 키우기, 폭주 터트리기도 할 줄 알아 우리한테 사탕도 나눠줘! 요이미아 누나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야! 콜레에게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좋은 사람은 엄마야! 콜레는 좋은 사람을 많이 알아! 알베드 오빠, 병역이사 언니, 진단장님, 헤야 오빠 설마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 음, 네가 말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괜찮아! 요이미아 누나를 소개해줄게! 따라와! 누나한테 놀러가자! 평소 축제 기간에 요이미아 누나는 바빠서 보이지도 않지만 이번 축제는 안 바빠서 우리랑 놀 수 있어 근데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았어 네가 가면 요이미아 누나의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 좋아! 같이 요이미아 언니한테 가자! 역시 루나는 이렇게 현지에 상을 통해 ibi해 주시지도 못하는게 천지에 상을 통해 모든 곳은 두 개의가 동랑이 아닌 것 같다 요이미아 누나의, 보이지만 요이미아 누나, 기운 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어제 그 뿔 달린 형이랑 곤충 싸움을 했는데 내가 세 판 다 이겼어. 이토를 이기다니 대단하네. 자르소 마치자카. 요이미아 언니, 이로돌이 축제에서 폭죽은 못 터뜨리지만 축제에 다른 재밌는 것도 많아. 응, 고마워. 성에서 폭죽 금지인 건 요 며칠 뿐이니까 기분이 그렇게 엉망은 아냐. 요이미아 누나, 나왔어. 새 친구를 소개시켜줄게. 우연히 만난 외국 여자아이인데, 음, 니 이름이 뭐더라? 콜레! 내 이름은 콜레야. 안녕, 콜레. 난 요이미아야. 나가나 하러 폭죽하게 점장이지. 응, 안녕. 니 모자랑 옷, 진짜 귀엽다. 무늬가 특이하네. 그리고 가방도. 우와,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건 네잎클로버야. 엄마랑 진 단장님이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 그래? 대단하네. 다들 좋아할 거야. 가방에 달린 작은 요정도 귀여워. 그건 도덕코인데, 네페페야. 우린 종종 별이 떨어지는 호수에 물고기를 폭파하러 가. 아, 도덕코구나. 재밌는 이름이네. 마음에 들어. 응. 엄마가 그랬는데, 도덕코는 태어나면 모두 바람을 타고 모험을 떠난대. 와, 바람을 타고 모험을 떠난다라. 클레의 엄마는 낭만적이구나. 맞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야. 요이미아 언니, 이와우 말이 맞았어. 요이미아 언니도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야. 나도 클레랑 잘 맞는 것 같네. 우린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둘이 금세 친해진 것 같네. 다행이야. 클레가 네잎클러브를 좋아하니까 내가 네잎클러브 모양의 폭죽을 만들어서 터뜨려줄게. 응, 응. 폭죽을 터뜨리고 나면 나랑 도덕코랑 같이 물고기 폭파하러 가자. 으잇, 잠깐만. 물고기 폭파? 안 돼. 알베도가 당부했다고. 하, 너무 즐거워서 그걸 까먹었네. 내 정신 좀 봐. 야시로 봉행 사람이 당부했어. 이로돌이 축제 기간은 이나즈마 전역에서 폭죽 금지라고. 아, 안 돼? 그럼... 음... 알겠어. 아니, 아니.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 왜 슬퍼해? 아, 맞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맞아. 방금 사이카가 말했잖아. 축제에 다른 재밌는 것도 많다고. 히히, 어때 클레? 이로돌이 축제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좋아! 갈래! 요이미아 누나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와오 바보! 요이미아 언니는 이로돌이 축제에서 모두에게 폭죽을 선보일 수 없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지금이나 나는 역시 이게 좋아. 난 알아. 폭죽을 터뜨릴 수 없어서 요이미아 누나는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누나랑 같이 이로돌이 축제에 가줘. 난 최강 귀신 풍뎅이로 뿔 달린 형을 꺾은 다음 누나에게 보여줘야지. 난 내 방식으로 요이미아 누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도착했어. 여기가 바로 이로돌이 축제 행사장이야. 여기엔 다양한 부스가 있어. 어때? 재밌어 보이지? 이방인의 싸움 여행기. 금발에 무사히 불어오는 죽음의 바람? 제목이 엄청 기네. 내가 안 보신 거냐? 작가 가부럽네 이케이. 요이미아 언니. 작가 이름이 진짜 이상해. 가부럽네 이케이가 뭐니? 그건 가야부키 이케이 라고 읽는 거야. 내 이름이지. 이방인의 싸움 여행기는 내가 낸 신작 시리즈야. 금발 무사에게 불어오는 죽음의 바람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지. 이방인의 불어오는 어쩌구. 이야기에 친구도 나와? 테이아 오빠가 좋은 이야기 속 주인공에겐 배파가 꼭 있다고 했어. 아니, 전혀. 그런 식상한 이야기는 내 소설에 절대 등장하지 않아. 내 소설은 배반과 피눈물이 가득 펴지. 고독하면서도 끝이 없고. 집념의 무사가 진리를 구하는 여정. 이런 이야기야말로 쓰일 가치가 있지. 그, 그런가? 클레이에게 안 어울리는 이야기 같네. 어, 우린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엥? 가지마! 아가씨! 한 번 읽어보지 않을래? 40% 할인해 줄게! 코스랑 같이 축제를 잘 들으셨는데. 여기서 줄 서주시길 바랍니다! 피슬 황녀야? 어쩌구. 음, 피슬 언니의 이야기야. 그 글자는 화야. 클레이는 그 소설 본 적 있어? 아니, 근데 피슬 언니의 이야기는 알아. 피슬 언니는 늘 오즈랑 함께야. 모험가 길드 사람은 다 알아. 내가 도도코랑 함께인 것처럼. 도도코가... 지금 심심하지 않을까? 클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1호돌이 축제에는 가연성 간행물이 많으니까 불조심해야 해. 휴, 1호돌이 축제도 요이미아와 클레의 기분을 풀 순 없나봐. 음, 폭죽이랑 물고기 폭파가 금지라도 분명 도도코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1호돌이 축제는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니까,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도도코의 이야기를 펼쳐보자! 맞아, 맞아! 이 아이디어 어때? 알베드 오빠가 그림을 가르쳐줬어! 도, 도도코가 이 나지마에서 하늘을 그릴 수 있어! 상상력이 풍부하네! 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히히, 마지막에 완성한 그림을 1호돌이 축제에 전시할 수 있겠다! 좋아, 좋아! 도도코가 좋아할 거야! 좋았어! 그럼 클레, 우리 집에 종이랑 펜 물감이 있으니까 가게로 가서 이야기를 그려보자! 좋아! 가자, 가자! 히히, 의욕이 생기니까 엄청 빠르네! 우리도 빨리 따라가자! 쿠핑 DU I가 방금 클레랑 상의해봤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했어 이유는 일단 묻지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린 그림을 그리고 있을게 먼저 이로드린 축제를 둘러보고 이따 다시 와 올미야 언니 빨리 빨리 들어가서 그림 그리자 다같이 그릴 줄 알았는데 섭섭해 방법을 찾았어 가자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엿보자 도도코라면 이나즈마에서 뭘 할까 도도코는 맛있는 산미꽃이랑 사골라멘 그리고 세알마리를 먹을 거야 오 괜찮은데 그게 클레가 그리는 내용이야 잘 그리네 다 그리면 인쇄하러 가자 여러걸 인쇄한 다음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음 하지만 인쇄하려면 모라가 많이 필요하겠지 모아둔 돈이 충분한지 확인해 봐야겠어 요이미야 언니 클레한테 모라 있어 이거 봐 50모라로는 부족하지 너무 부족하면 여행자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자 명예기사 언니는 피곤하니까 클레까지 언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클레가 물고기 폭파해서 모라를 벌게 물고기 폭파는 안돼 페이몬이랑 여행자가 당부했잖아 아 그런 방법이 없는걸 알베드오빠를 찾아갈 수 밖에 없겠어 알베드오빠가 누구야? 알베드오빠는 우리 오빠야 오빠는 엄청나게 똑똑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오빠는 그림도 그릴 줄 알아 츄츄족이랑 게야오빠랑 도도코도 그릴 수 있어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주려고 미나주마에 왔어 아 그럼 클레오빠는 야외출판사와 협업하는 일러스트레이터겠네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야? 알베드오빠는 설탕언니의 선생님일 뿐 아니라 그림 선생님이기도 했구나 요이미야 언니 내가 알베드오빠가 가르쳐준걸 보여줄게 도도코의 색깔은 이렇게 칠하면 돼 진짜 닮았다 그럼 난 이쪽의 거리를 그릴게 클레는 도도코로 색칠해줘 여기에 그림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적을 수 있겠어 응? 그럼 이렇게 적자 음... 하... 뒤에는 잘 안 들리네 도도코가 이나주마에서 진짜 즐겁게 노는구나 저 두 사람 도도코랑 진짜로 같이 노는 것처럼 엄청 즐거워하고 있어 이제 도도코의 이야기를 인쇄해야 해 야외출판사에 의뢰하러 가자 도착했어! 여기가 바로 야외출판사야 야외출판사의 사람은... 어... 아라타니 이모가 있어! 아라타니 이모를 알아! 이... 이모? 누가 이모래? 아! 백악 선생님이 데려온 여동생이구나 꼬마야 무슨 일로 왔니? 아라타니 이모! 도도코의 이야기를 인쇄해서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도도코? 설마 꼬마 아가씨도 소설을 쓰니? 그건 네 소설의 주인공이야? 아니요! 도도코는 진짜 존재해요! 이게 도도코예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우리가 아라타니에게 설명하자! 그렇군요. 저도 여러분이 수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이로돌이 축제에 개인작품 인쇄 의뢰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모 말은... 도도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야? 미안해 꼬마 아가씨 으음... 어... 클레... 너무 상심마 나랑 여행자가 있잖아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기... 아라타니씨 이 책을 인쇄할 방법이 진짜 하나도 없나요? 기억이 더 들어도 괜찮아요 네 손이 부족하다면 저도 도울게요 요이미아씨 요이미아씨 신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개인작품 인쇄를 맡은 탓에 다른 책 인쇄가 늦어졌거든요 요즘 인쇄서도 바쁘고요 지금은 정말 추가 인쇄가 불가능해요 아휴... 어떡하지? 진짜 방법이 없나 봐 아니,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어렸을 때 한 번은 아버지가 축제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까먹으셨거든? 난 계속 기다렸어 언제 날 데리고 갈까 생각하면서 말이야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지? 그날 밤 펑펑 울었어 그날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클래도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인쇄할 방법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노력해야지 내가 혼자 그릴게 요 며칠 동안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리겠어 그리고 그린 책을 1호돌이 축제에 가져가는 거야 이런 이런 요이미아의 그런 고집은 마음에 든다니까? 우와! 미코잖아! 그리고 알베도까지! 자세한 상황은 다 들었어 죄송합니다, 야애님 음, 이해해 너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 거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 인쇄 진행 상황도 녹록치 않고 하지만 야애 출판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안겨줘야 해 귀여운 아이의 소원조차 들어줄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지 자, 생각해보자 음... 음, 그래 요이미아, 꼬마 아가씨 너의 작품을 인쇄해도 좋아 하지만 작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도 괜찮아? 공사님, 전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말해주세요 이런, 이런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야 날 마귀할 몸으로 만들지 말라고 내 말은 지금 인쇄하고 싶다면 아마 다른 인쇄물과 합치는 방법밖에 없을 거란 뜻이야 레이아웃에 자투리 공간만 남아서 지금 이 책 사이즈는 들어가지 않아 적어도 반으로 줄여야 해 이 제안 받아들일 수 있겠어? 클레, 공사님이 우리 책을 반으로 줄면 인쇄할 수 있대 그래도 괜찮아? 아, 클레는 괜찮아 고마워, 공사님 언니 흠, 귀여운 아이네 그럼 그렇게 할게 아라타니, 꼭 오늘 저녁 인쇄 스케줄에 넣어야 해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야애님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인쇄소의 폐가 되겠어요 죄송해요 음, 괜찮아 이 정도는 클레를 만난 선물로 해줄게 그리고 야애 출판사의 다음 협업 일러스트도 부탁할게요 백악 선생님 이번 일은 저의 투자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동생과의 오붓한 시간 방해하지 않을게요 먼저 가볼게요 좋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 이제 야애 출판사의 소식을 기다리자 요이미아 씨, 여행자 그동안 클레랑 같이 재미있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니 고마워요 흐흐, 별거 아니에요 흐흐, 별거 아니에요 음, 알겠어 클레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니까 안 돼 제발 더 이상 설정을 사니까 주님 선생님이 축제 전에 명예계사 명예계사 언니 빨리 와서 봐봐 아라타니 이모가 도둑코의 이야기를 가져왔어 우와! 드디어 클레와 요이미아가 비밀로 한 내용을 볼 수 있겠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야 도둑코랑, 콜레랑 나 그리고 너희가 함께 겪은 이야기야 한글자막 buff 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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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책이랑 같이 노니까 콜레랑 엄마가 같이 모험하는 것 같다 이번 이로돌이 축제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